롱보드 서핑 테이크 오프 로깅 영상을 매의 눈으로 보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paxels.com 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테이크 오프 터닝 바로 로깅 터닝과 동시에 바로 로깅하는게 특징이에요. 지금 보면... 테이크 오프 동작이... 오른발이 지금 앞으로 가는 부피풋입니다. 통상적으로 왼발이 앞에 가면 레귤러고 오른발이 지금 앞으로 가면 부피풋인데 지금 서퍼가 테이크 오프 할 때 동작이 상당히 빠르게 자세를 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리를... 무릎을 좀 이용해서 바로 자세를 잡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손도 이렇게 부쉬업 하듯이 손을 쭉 펴주고 시선은 지금 앞으로 향해 있고 일어나자마자 터닝을 하는데 터닝을 하는 순간 바로 로깅이 들어갑니다. 터닝과 함께 왼발이 바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테이크 오프 한 상태 지금 오른발이 앞에 있고 시선을 보면서 테이크 오프 하자마자 살짝 회전을 어깨로 회전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도 좀 이렇게 약간 로테이션 하는 그런 느낌 어깨로 회전 뒷발 돌리면서 그러면서 시선이 시선이 돌아가야 이렇게 터닝이 됩니다. 지금도 그냥 보통 서퍼라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지만 테이크 오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약간 각도가 이미 각도가 30도 정도 각도가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발을 띄는 것을 첫 발을 방향으로 방향으로 돌리자마자 오른발 스탠스였는데 돌리는 순간에 뒤에 있는 왼발이 앞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로깅을 할 때 롱보드를 타면서 행5나 행10을 할 때는 미쉬를 보통 많이 차지는 않고 하는데 보드 컨트롤을 잘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서퍼가 없거나 등등등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터닝 하자마자 포인트가 터닝과 동시에 뒤에 있던 발을 바로 앞으로 빼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여기 있는 보드 자체가 물에 상당히 잠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터닝을 해서 거의 이 보드가 피크 부분에서 보드 부분에 물이 파도에 의해서 잠겨있는 잠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이미 행5 정도 갔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이용해서 속도 타이밍을 이용해서 행5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닝 로깅 동시에 오프 로깅 오프 터닝 로깅 터닝 로깅 로깅 감사합니다.